참가선수 소개합니다. 3례인 최호석 서울지역부학교 5례인 도지성 법대학교 6례인 신의지 경남지역부학교 7례인 이승미 신명호학교 8례인 최현지 대구지역부학교 레시아 출구지역부학교 8례인 최현지 대구지역부학교 1례인 최현지 대구지역부학교 1론랑 3례인 최현지 대구지역부erkt 경남제수학교 신의지전수 홈매대였습니다. 남자중학교 110m포급 전승전기가 제공됩니다. 장가선수 소개합니다. 1회의 김재범 공방중학교 1회의 이시우 대전대신중학교 3회의 과거기찬 원룸중학교 3회의 조연승 회룡중학교 5회의 김민석 서생중학교 6회의 서하훈 공방중학교 3회의 정정준 청하우중학교 5회의 하험재 의원중학교 5회의 여행을 가진중학교 월대전학교 박의찬 선수 월대전학교 과거기찬 선수 금여전입니다. 네, 본정목 대회 기록은 14초 7선입니다 네, 현재 작업을 해나와 있는 기록은 14초 3,3 네, 잠시 후에 대회, 새로운 대회 기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14초 3,3 새로운 대회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월백구학교 박이참 선수, 동반구학교 서한우 선수, 은멸할 회동구학교 조현승 선수, 동메달 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